안녕하세요. 마더텅 수능 수학 강의의 우수용입니다. 지금 풀어볼 문제는요. 2022년 4월 학평 17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곡선 2차함수 나왔습니다.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s라고 하자. 너무 쉽다. y는 마이너스로 묶어주고 x-2의 제곱의 형태가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얘 그래프 계형을 그려본다면 x축 y축 원래라면 y축 잘 안 그리는데 지금 y축으로까지 둘러싸였으니까 그려본다면 위로 볼록이고 접하는 형태가 되겠죠. 여기가 얼마? 여기가 2가 되겠다.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뭡니까? 곡선 x축 y축이니까 문제에서는 요만큼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고 끝났네. x축이랑 곡선이랑 둘러싸인 거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에서 2까지. 끝. 바로 갑시다. 자,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적분 때리면 되겠다. 누구를? 요 녀석을.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4 dx 하면 되는데 요 결과는 당연히 음수가 나올 겁니다. 왜? x축보다 아랫부분인데 그냥 했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곱하고 하셔도 되고 나중에 마이너스 곱해주셔도 되고요. 바로 계산합니다. 적분 마이너스 3분의 1 x의 세제곱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4x 0에서 2까지 는 마이너스 3분의 8 플러스 4이 8 마이너스 8. 빰빰 끝났네요. 마이너스 3분의 8인데 넓이니까 뭘로 바꿔야 되고요? 3분의 8로 바꿔야 될 거고 얘가 넓이 s인데요. 문제에서 12s값 구하래요. 여기 곱하기 몇? 곱하기 12. 48에 32가 되는 거 찾으실 수 있겠죠. 그래서 문제는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기본적인 넓이 구하는 문제니까 꼭 넓이 구할 때 그래프 그려야 돼요라는 학생들이 있는데 야, 수2가 그래프 그리는 과목이에요. 왜 이렇게 그래프 그리는 걸 싫어합니까? 요런 문제만 풀 거야? 아니잖아. 그래프 그리는 거 제발 물어보지 마세요. 꼭 그려야 돼요? 안 그려도 돼도 그려도 돼. 차라리 무조건 그리는 게 낫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한다면 안 그리려고 하지 마세요. 최대한 그리려고 하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뭐야? 그려도 될 때랑 안 그려도 될 때의 성구. 그거를 구별하는 게 가장 좋죠. 가장 좋은데 선생님 그래프 그릴 때마다 꼭 그려야 돼요. 이런 학생들. 혼납니다. 정답은 얼마죠? 정답은 32가 정답이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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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